이 프로젝트는 저희가 공개가 되어있는 샘플이고요. GitHub 주소 같은 경우는 하단에 주소를 적어놓을게요. 하단 설명 칸에 주소를 적어놓을게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유니버셜 RP, 그러니까 줄여서 URP라고 부르는데 그 URP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보시는 퀄리티 거의 그대로 모바일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GitHub으로 가시면 프로젝트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제가 APK로 빌드해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럼 그 APK를 받아서 직접 폰에다가 돌려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되게 괜찮아요. 그래픽 괜찮아요. 이 품질 그대로 모바일에서 돌아간다면 꽤 괜찮은 퀄리티거든요. 그리고 Edit, 프로젝트 세팅, 그리고 그래픽스 보시면 유니버셜 RP로 설정되어 있고 보시면 퀄리티별로 이렇게 ST를 존재하고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제 개인 채널 말고 저희 유니티 코리아 공식 채널에서 웨비나를 진행할 거예요. 21일 내에 진행을 할 거고 거기서 한 30분 정도 이 데모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자세하게 다룰 거고요. 오늘은 좀 막빼기로, 이번 영상에서는 막빼기로 한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무슨 이 프로젝트가 유니버셜 RP 그래픽뿐만이 아니고 되게 살펴볼 만한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예를 들어서 신비에서 막 이렇게 살펴보는데 지금 여기 막 아이콘들이 여러 개 있고 뭐 이렇게 기즈모도 있고 하니까 이 모습을 겜비에서 동시에 보면서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버튼을 클릭하면 겜비하고 위치 같은 게 동기화 되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 굴에 들어가는 시점 여기서 포인트 오브 유 그러니까 이 지점을 지점해 놓는 거거든요. 이 지점을 기억을 해놨다가 예를 들어서 좀 딴 데서 이 지점? 이 지점도 기억을 해뒀다가 또 다른 지점 가서 작업을 하다가 아까 지점을 기억했는 대로 가고 싶어. 그럼 이렇게 딱 클릭하면 클릭하면 이렇게 편집을 쉽게 도와줄 수 있는 툴들 되게 괜찮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 하이라키의 아이콘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니티의 기본 기능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확장 툴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에디트에서 어드밴스드 하이라키 뷰 이걸 클릭을 하시면 여기 옆에 아이콘 보이시나요? 지금 EU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컬라이더도 있고 스크립트가 있다 라는 걸로 이렇게 아이콘을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좌측에 보시면 스태틱이라서 이렇게 S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하이라키에서 보통 크리에이트 MT 오브젝트 해가지고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 배경? Environment에 빈 오브젝트를 하나 만든 다음에 이걸 거의 폴더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아예 여기서는 폴더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폴더 아이콘을 표시가 되죠. 폴더 오브젝트가 사실 그냥 빈 오브젝트 돼요. 오브젝트인데 그냥 아이콘만 이렇게 폴더로 표시를 해가지고 폴더 컬러 같은 것도 지정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좀 헬퍼 기능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특별한 기능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다시 질을게요. 이런 식으로 개발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특수 기능들 확장 기능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한번 보실만 할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레일 같은 게 깔려 있잖아요. 이게 사실 시네머신의 트럭 레일이거든요. 근데 이걸 웨이포인트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 서퍼가 이 레일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열기구 이런 것도 레일이 쫙 깔려 있잖아요. 이런 레일 따라가 도록 돼 있고 트랙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서퍼 트랙 내려봅시다. 이 같은 경우는 서퍼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도록 그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웨이포인트 시스템이 이렇게 있고요. 사실 이런 웨이포인트 시스템 같은 경우는 비슷한 에셋들이 에셋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유니티의 시스템으로 지원이 된다. 사실 시네머신 시스템이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 urp 자체뿐만이 아니고 모바일 게임 개발 때 굳이 모바일이 아니더라도 개발할 때 유용한 기능들을 몇 가지 살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좀 그래픽적인 걸로 봐보면 예를 들어서 이 돌멩이 같은 거 보면 이 돌멩이보단 얘가 낫겠구나. 예를 보면 위, 아래, 위, 아래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면 보이시나요? 반절차적인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기울여볼게요. 기울였다. 그러면 윗부분엔 풀이 틀어지고 이 아랫부분 수면이 맞닿는 부분 쪽은 돌이 조금 거면서 뭔가 물기가 있는 그런 느낌이고 이런 식으로 반절차적인 걸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쉐이더 그래프로 작성이 된 내용입니다. 쉐이더 그래프로 한번 봐볼게요. 이런 식으로 풀 영역 그런 영역 그리고 젖은 부분 영역 이런 식으로 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면의 노말 노말이랑 이렇게 포지션에 따라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선 위치에서 그림값을 빼잖아요. 그러니까 RGB XYZ 그러니까 Y에 해당하는 G값을 빼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는 거죠. 또 다른 예를 하나 또 볼게요. 대표적인 게 대표적인 게 나무 보면 나무 같은 경우는 스케터링 재질 그러니까 서비스 서피스 스케터링 줄여서 SSS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태양 태양이 어디니 태양 쪽을 보면 표면화산란 이런 걸 좀 구현을 해놨거든요. 물론 모바일 타겟이다 보니까 좀 페이크로 처리해놨어요. 이렇게 보면 쉐이더로 한번 가볼게요. 앞보면 SS 텀은 여기고 그래서 그래서 보면 여기 노말 벡터랑 그리고 여기 빛 디렉션 라이트의 방향이랑 내적을 해가지고 면의 방향이랑 태양이 바라보는 면이랑 그 방향이 맞으면 그만큼 표면 산란이 일어난다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렇게 이미션 값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확히 이런 SSS를 처리한다기보다는 좀 페이크로 가볍게 흉내내는 정도로 그렇게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 프로젝트에서는 LOD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좀 하나가 보이시나요? 좀 넘어갈 때 넘어갈 때 바뀌는데 이렇게 디더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디더링이 일어납니다. LOD 할 때 보통은 이런 팝핑 현상이 좀 이슈잖아요. 오브젝트가 갑자기 탁탁 바뀌면서 그게 티가 나는데 이런 식으로 디더링 과정을 거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금 이거 확대해서 보니까 티가 좀 나는 거지 작게서 보면 티가 잘 안나거든요. 이런 디더링 같은 거는 이 LOD 자체 URP에서는 이 LOD 자체 옵션으로 제공해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프로젝트에서는 이 URP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 그래픽 퀄리티를 뽑아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유니티 코리아 채널에서 이 보트 어택이라든가 아니면 로스크립트라든가 HDRP 같은 경우는 자동차 ESS를 가지고 데모를 할 거고요. 그런 식으로 몇 개의 프로젝트를 살펴보는 웨비나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영상 링크는 설명 칸에 다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